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이 교체될 때면 떠나는 자와 새로 들어온 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굳이 법률이나 규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대체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떠나는 자는 들어오는 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또 들어오는 자는 떠나는 자가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만하거나 교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용산 진무실 이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과 처신을 보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구실을 정말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진무실 이전 계획에 윤 당선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과 다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이양받은 자가 진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냥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용산 이전 계획은 무리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거나 진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지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떠나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대통령이 몽니를 뿌리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진무실 이전에 긍정적인 시각을 발표했던 박수연 청와대 소통수석이 3월 21일 날 오후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 NSC의 확대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이후에 가진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그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용산 이전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표현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수연 소통수석의 주장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 논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련히 알아서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 일을 갖고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대통령에게 대해서 감놓아라 판놓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권 인수인계의 소극적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강경하게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차기 대통령이 어디에서 근무할지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정권을 교체했음에도 끝까지 목리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대선 불복 또 새 정부를 초장부터 흔들려해서 광고병 시즌2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편 국민의힘의 국방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성명수를 발표했습니다. 용산 이전에 따르는 안보 공백은 없다. 대통령 침무실 이전에도 합참은 이전하지 않고 현재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도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해도 도발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는데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도 다 쇼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안보의 기둥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5년 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처신과 발언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토록 안보를 생각하던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을 수십 발 쏟아대도 묵묵부답이었담가 그렇게 묻고 싶은 국민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집권 초기부터 문 정권의 유일한 국정운영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민들을 철저하게 우리 편과 적으로 나눈 다음에 자기 편을 위한 정치만을 해온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란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용산진무실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가는 순간까지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빠지 꺼져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여론도 이처럼 처음부터 뒷다리를 잡는 모양새를 취하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 김영대 씨는 거지같이 나라를 말아먹고 정권 교체된 주제의 분수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626명이 찬성하고 단 4명이 반대를 표했습니다. 홍순군 시민은 한 줌 대깨문 백을 믿고 까부는 것 같은데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겁니다. 최소한 불쌍한 척이라도 한다면 동정이라도 얻을 텐데 말입니다. 596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입니다. 이처럼 대깨문한테는 한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민들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그의 노후가 편안하면 공학으로서 대한민국은 죽은 것이고 문 대통령의 노후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공학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저는 줄곧 펼쳐왔습니다. 최원혁 시민입니다. 문재인은 사법처리 면제를 요구하면서 새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죄상은 태산 같은데 간빵을 몇 대 못울고 대선 불복에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국민의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143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입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40%의 지지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이 다 조작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조작의 달인들이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행편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이 여럿 있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정을 가장 파행으로 몰아 넣었던 그런 대통령으로 손꼽힐 것입니다. 재임 중에 권력 행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놓치시켰고 그 문제점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과 법원을 움직여서 모두 재임 기간 중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을 지연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파행 가운데 가장 악질적이고 사악한 범죄 행위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의 척건들은 거의 모두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의 최척건인 김경수는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사법처벌의 대상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 대통령은 사법처벌의 대상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거센 비난과 반발을 문재인이란 사람한테 퍼부을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치는데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간 3구 대선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사의로 부정선거에 비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끝까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말 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모든 문재인 정권화에서 치러진 죄상들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일체 개입할 필요가 없이 법이 정한 대로 법대로 모든 사건을 낱낱이 수사하고 사법의 그런 판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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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